안녕하세요 하창근법무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회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설립했던 본점 소재지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사를 해놓고 그것도 등기사항인데 등기를 깜빡하고 사후에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보면 어? 본점을 옮겼는데 그것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라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어 일단 주식회사 설립할 때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리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일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리고 여섯번째로 본점의 소재지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회사가 공부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렇게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데요. 여기서의 여섯번째 본점 소재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관에서의 본점 소재지란 독립한 최소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식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라고만 기재가 되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점 정관에도 세부적으로도 기재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이사 다닐 때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부에 있다가 강서구로 갔다가 강북구로 갈 때마다 매번 정관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행정구역만 정해주면 되고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법인의 본점 주소는 등기되는 본점 소재지는 소재 장소를 의미하며 정확히 소재 집원까지 예를 들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무슨 무슨 빌딩, 몇 도 이렇게 정확한 세세한 주소까지 기재가 돼야 됩니다. 등기부 상에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본점 이전의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 상의 주소를 변경시켜주는 걸 말씀 말하는데요. 동일한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의 본점 소재지가 최소 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최소 행정구역, 예를 들면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 수원 이런 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당연히 특별결의에 의해서 정관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관상에는 본 주식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가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본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 내에 둔다라고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점 이전을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이사회 없이 1인 대표이사 체제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로도 충분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1. 첫 번째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그리고 혹시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관화로 갈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4본, 주주명부 그리고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2주 안에 혹시라도 지점이 설치되어 있다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35조에서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2주간 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를 해퇴한 때에는 혹시라도 등기를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